이재명 대표, 부부가 등장하는 영상입니다. 최근 영상은 아니고요. 한 6년 전쯤 영상이 되겠네요. 잠깐 보시죠. 글쎄요, 저렇게 이재명 대표 부부는 화기애애한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좀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것 가운데 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제보자가 연일 주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거는 제 옆에 우리 앉아계시는 장최고가 아마 공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샴푸 있지 않습니까, 샴푸. 이른바 이재명 대표가 샴푸로 썼다는 거. 저 밑에 욕실에 보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겁니다. 주황색 저것이 샴푸인 것이고 위에는 간식 같은 거,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약,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런 것들을 내가 심부름을 했어요. 7급 공무원인데 저런 것들을 심부름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이름, 이재명 님이라고 되어 있는 약 봉투의 사진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 나온 김에 제 옆에 우리 앉아있는 장최고가 아침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때 빵, 샌드위치를 들고 나왔다고 해서 어떤 모습인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재명 세트를 좀 설치하겠습니다. 경기도지사 공간 2층 침실 냉장고에도, 출장지 숙소 냉장고에도 아침마다 공무원이 이재명 세트를 넣어뒀습니다. 지금 보시는 호밀빵 샌드위치, 닭가슴살 샐러드, 컵과일 두 통이 매일 아침 이재명 대표에게 진상됐습니다. 이 이재명 세트의 비용은 누가 냈습니까? 성남의 왕, 경기도의 황제로 군림한 이재명 대표는 절대 권력을 잡아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글쎄요, 장해찬 최고가 오늘 아침 회의 때 얘기를 한 건데, 글쎄요, 어떤 상황으로 주장을 한 거예요, 장최고? 보시는 것처럼 공식 회의가 아침에 있을 때 회의 참석자들에게 커피나 샌드위치를 공무원이 준비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죠. 다만 그런 공식 회의가 아닌 개인의 아침 식사를 공무원 시켜서 배달하게 만드는 것은 갑질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경기도 법카 내지는 경기도 업무 추진비를 유용해서 공금을 횡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아주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지사로 근무하면서 본인이 먹고 마시는 거, 그리고 머리 감는 샴푸, 얼굴에 바르는 로션, 의식주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것을 공무원을 시켜서 수발들게 만들고 경기도 법카 내지는 업무 추진비로 썼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건 김혜경 씨 탓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다라는 게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샌드위치나 샴푸나 이 모든 것들이 김혜경 씨에게 갔던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게 맞춤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죠. 저 샌드위치 같은 경우도 호밀빵, 야채를 많이 넣어라는 등의 아주 구체적인 주문이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주어졌다라고 공익 제보자 A 씨가 제보를 통해서 알려주신 부분이거든요. 정상적인 정치인들이나 행정가들이 매일 아침 본인의 냉장고에, 심지어는 출장 가면 그 출장지 호텔 냉장고에 공무원이 샌드위치와 샐러드와 과일을 넣어두는 것을 용인하진 않죠. 그리고 서로 어쩌다 한번 부탁을 하더라도 그 비용은 자기 돈으로 내야 되는 거죠. 이게 공식적인 회의에 들어가는 시금료가 아닌 이상이야. 그러니까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성남에 있을 때, 경기도에 있을 때 이재명 대표가 왕이나 황제처럼 불림하면서 공무원을 부려먹고 이렇게 공금을 횡령한 것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명확히 따지고 수사도 지금 권익위에서 들여다보고 있지만 검찰 수사도 다시금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검증을 해서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더 늘려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장척호가 지금 오늘 회의석상에 갖고 나온 샌드위치가 이재명 대표가 직접 먹었다는 그 샌드위치와 동일한 거예요? 네, 같은 가게이고요. 같은 가게고. 공익 제보자분께 확인을 통해서 어제 늦은 시간 경기도 수원에 가게에서 저 샌드위치를 주문해서 공수한 것이기 때문에 샌드위치와 샐러드와 컵과일 두 통까지 저 냉장고 사진에 보이는 그대로. 그대로. 매일 아침 이재명 대표가 진상을 받았던 그대로 준비를 해서 국민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네, 조 의원님. 네, 저렇게 제가 그냥 추측을 해보면 이재명 대표도 공직 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특히 권력이라는 것을 갖고 공직 생활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저러지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은 해봅니다. 나는 권력을 잡아서 아침 배달시키고 일제 샌드위치 시켜서 발을 나고 공직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저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는 걸 보면서 너무 많이 왔구나. 그리고 경기도 시절, 도지사 시절에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저 정도는 다 누려도 되는 거다라는 그런 아니함이 이재명 지사의 저런 행위까지 가버렸다. 그리고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아침을 대접받고 세금을 쓰는 것에서 지나지 않아서 세금으로 고용된 비서관을 마치 자기 비서처럼, 머슴처럼 부리고 그분이 충성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고 그냥 아침 갖다 주는 비서관한테 수고했어, 어깨 등 한 번 두드려주면 좋은 상사인 양, 취급받는 그런 왕이 느끼는 그런 느낌을 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대 국가, 헌법 국가, 공화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들이고요. 저런 정치 행타는 선진국 대한민국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떻게 하다 보면 저 비서관까지 모른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이거는 빨리 속고 대제해야 됩니다. 우리 장해찬 최고가 조금 노력을 해서 샌드위치까지 공수했는데 더 이상 숨길 게 없잖아요. 이건 고개 숙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공직에 너무 오래 있어서 이런 것들을 너무 당연시한 것 같다, 부끄럽게 생각한다라고 사죄하기를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은 이 제보자의 100% 일방적 주장인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의 입장이 나온다면 저희는 당연히 이재명 대표 측의 해명도 충실히 반영할 겁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제보자가 또 이런 주장도 이어갔습니다. 누룽지, 마스크, 생수, 즉석밥, 핫팩, 주스, 손소독 티슈, 봉지라면, 과자. 이런 것도 7급 공무원인 내가 경기도청 매점에서 일단 외상으로 구매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품목 변경을 거쳐 총목과 비서실이 한꺼번에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품목이 정확히 아마 세어보시면 9개일 겁니다. 저건 생필품, 개인 사비로 지급해서 사야 되는 것인데 저것을 법인카드로 산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그것도 저러한 심부름을 7급 공무원한테 시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겁니다. 이 제보자가 또 그러면서 사진도 제공을 해왔어요. 이렇게요. 핫팩, 누룽지, 마스크, 이렇게 배모 씨 있잖아요. 그 5급 공무원, 배모 씨랑 대화 나눈 캡처 화면. 또 있죠? 누룽지. 이 7급 공무원이 이거 사는 거 맞아요? 그건 배모 씨한테 물어보니까 그래, 그것만 있으면 그거라도 사라.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입니다. 또 있어요? 또 있군요. 그래서 이 7급 공무원이 저렇게 저렇게 도청 매점에서 생필품으로 보여지는 물건들을 박스에 담아서 안전벨트를 채워서 뒷자리에 놓고 저것을 이재명 대표의 순회동 자택으로 배달을 시켰다 하면서 보낸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조상규 변호사는 저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세요? 네, 두 가지입니다. 법인카드로 결제가 안 되니까 직원이 일단 저거는 이제 총무과에서 일률적으로 해줬는데 약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법인카드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7급 공무원이 가서 자기 사비로 사는 거예요. 사비로 산 다음에 그걸 나중에 어떻게든 보존을 받는 형태예요. 차라리 보존을 안 받게 하든지 그러면 보존까지 해주면 진짜 횡령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비 털어가지고 산다는 말이 그게 결국은 세금 처리, 비용 처리가 안 되는 그런 품목들을 사게 만드는 겁니다. 누룽지 똑같지 않습니까? 누룽지를 어떻게 관공소에서 무슨 공적 용도로 쓰겠습니까? 본인 아침에 끓여 먹으려고 샀겠죠. 그리고 저걸 사러 돌아다니고 차에다가 안전벨트 매가지고 저걸 실어 나르고 하루 종일 절일만 하는 7급 공무원이 얼마나 많은 월급이 들어가겠습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저런 빵 셔틀 같은 역할이나 하고 있는 공무원 만든 저 이재명 경기지사의 저런 행태가 이게 대한민국에서 근절돼야 될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재명 대표 측에 해명 주장이 나오면 그 역시도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가 되겠습니다. 만나보시죠.